nikki 먹은 família 범블비 아 범블비 귀여워요 7 20분 크레페에 추천 받아서 이거 한번 먹어볼거에요 정상동영상 저게 바로.... 내건가? 저거... 어디서 왔는지? 청구레드? 저거 크림베리인가? 귀가유 아 떨어짜거같아 떨어지는거같아 떨어지니까 못 보여주겠다 아 일단 아 일단 이게 너무 맛있다 와, 맛있어, 맛있어 아, 이 크레페 되게 쫄깃해, 엄청 쫄깃해요 이거 하나에 한 10불인데 이거 진짜 배부르겠어요, 이거 엄청 커가지고 제가 터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크레페가 진짜 떡같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크랜베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별로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른진가? 뭔가 한가롭다 재밌 먹은다고 생각했어요 주라식 밭 가면 그늘진 데 많잖아요 주로 가르쳐 Wheels 주라식 밭 가면 그늘진 데 많잖아요 주라식 밭 가면 그늘진 데 맞잖아요 주보도 롤시팭 주먹놨어요 주먹놨어요 네모니 감자 바트를 꼭 따고 말겠습니다 카메라맨 도끼 타ล 압스 으어어어어언 우유 너무 쉬었다 아 발로 물이 안 나서 너무 행복하다 지금 파트 다섯 이 아줌마들 다 깜짝 놀랬어 엄청나 아 내가 돈 짤었다 아 내가 돈 짤었다 다른 색깔은 아무것도 없죠? 그색은 아무것도 없죠? 뭐, 이 색깔은 아무것도 없죠? 네, 이 색깔은 아무것도 없죠 네, 하나? 네, 하나 3개 남아있어요 네, 그리고 핑크는 하나 네 공예영 성통통 튀어 공예영 성통통 튀어요 어떻게,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? 저기만 공략해야 되겠지? 한 마리에서 소금 넣거나 아니면 통통 튀기거나 그래, 야, 이거 최고 하는 거 어머니라 이거 홍보 받으면 받으면은 괜찮은 날인가요? 올해도 되는 날인가요? 왜 안 와? 일부러 나 지금 나랑 그거 하는 거 지금 심리잖아 심리촌나고 저번에도 지금 팔부리를 주신 분 나한테 다시 만났어 림을 팔부리 땅에 만들어 놓은 곳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쟤는 나랑 같이케이! 언니, 언니, 언니! 그냥 기다려야 돼! 언니 그렇게 왜요? 너무 가끔 한 번 더iem! 그냥 한 번 더여겨요! 제가 시작한다고? 나? 나? 내가 자고 싶어? 이거 shot? 안에서? 안에서... 손! first class uh ya got two of them 자 you need a choice of red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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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only one 왜 고지? 좋아요. 스루. 네, 지금 이 여전한 사항의 선택. 누군지 않은 사항으로서의 선택을 알고 계시죠.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넷. 왜요? 난 첫 번째. 난 일단... estim해. 지금 더 좋은 사려져서. 넷. 아냐? 네, 넷. 다음 게임! 또 이런 딥땅맞았어요 내가 죽여버릴꺼야 게임팟스? 예스! 1개? 아 예스! 2개? 일단 다트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는 저프예요 2개? 3개? 3개? 1개? 1개? 2개? 1개? 2개? 1개? 1개? 2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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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? 1개? 3개? 하나님 마신ה 1개? 2개? 2개? 다트로 3개? 3개? 이건 뭐야? 2개? 7개?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이런 파트는 버터가 시작되면 이 파트는 계속 계속 일어날 거에요 그리고 그런게 좀 있는거에요 아! 그냥... 무슨 일이야? 그래! 아, 저 그냥 기다리고있다 아, 저거 이렇게.. 여기가 아무것도 안고있어 그래서... 20분이 안 돼 20분이 20분이! 이곳은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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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일단 나갑니다 원래 저녁에 워터쇼까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 내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바트랑 얘 이름은 모르겠지만 얘네들 데리고 가요 펌키는 피오렐라 줬어요 안녕